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방설비기사 단위 맡고 있는 김사일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도 2회차 소방원론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원론은 비교적 쉬운 그런 문제가 다수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론에서는 아마 다득점을 많이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요. 물론 이론을 충분히 하셨던 분들은 비교적 쉬웠던 그런 부분이고 그렇지 못했던 분들은 항상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던 부분이 많이 나오면 쉬운 거고 그렇지 못하면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핵심 이론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는 그런 부분에 쉽게 빨리 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보시면서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 3종 분말 소약제의 주성분은 뭐냐? 아주 단골로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아마 틀리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3종이니까 그렇죠? 3종이니까 여기서 숫자 3과 비슷한 인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외우실 때는 인삼 암몬입니다. 3이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는 분은 바로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삼 암몬 같은 경우는 우리 NH4에 H2에 PO4다.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탄산수석 칼륨. 그러면 KH에 CO3다. 탄산수석 나트륨. 이거는 뭐예요? NHCO3 아닙니까? 그다음에 탄산수석 칼륨과 요소. 이거는 KHCO3에다가 플러스에 NH2에 CO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3종이고요. 이 논문은 지금 몇 종이죠? 탄산수석 나트륨 2종이죠. 2종. 2종 분말. 그다음에 NHCO3는 이거는 뭐예요? 1종 분말. 이게 4종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맞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답은 1번.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삼 암몬 같은 경우는 ABC급 화제에 적응성이 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BC급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BC급.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놈이 열분해되면 HPO3하고 그다음에 H3PO4라는 이런 놈이 등장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메타인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놈을 오르토인산이라고 하죠. 그렇죠? ORTHO. 오르토인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반복해서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1번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2번 보도록 합니다. 2번 보시면 화재 발생 시 피난기구로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것은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그렇죠. 바로 피난구조설비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 해당이 안 되는 게 뭐냐.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완강기, 사다리, 구조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거하고 이 놈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예요? 피난구조설비 중에서 피난기구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어디에 들어가요? 이거 소활동설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분만 하면 비교적 답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이렇게 돼 있죠. 천불원지 피난기구에는 완강기도 있고 사다리, 구조대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피난용 트랩이라는 장치도 있고 그다음에 간이 완강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간이 완강기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미끄럼대가 있겠죠? 미끄럼대 그다음에 피난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그리고 다수인 피난장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기안전매트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등등도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 빠진 게 있네. 피난교가 하나 빠졌죠. 피난교 이렇게 해서 이게 10종류가 있습니다. 3번 소화약재조음 HFC-125의 화학식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HFC-125 같은 경우는 뭐예요? 펜타플로로에탄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펜타플로로에탄 펜타플로로에탄이 되죠. 그럼 이제 화학식 찾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데 화학식을 어떻게 찾는다고 해요? 숫자에다가 CHF 써서 이 숫자는 하나를 더해주니까 2 이거는 하나를 빼주고요. 그다음에 이놈은 그냥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빼기 그대로 이렇게 이 숫자에다가 더하기 빼기 그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되면 C가 2개 H1, F5개짜리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이거는 C가 나니까 탈락이죠? 참고로 이거는 FIC-13I1이라는 소화약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C가 하나, 둘, 세 개네. C가 3개니까 탈락이죠. 그렇죠? C가 2개. 이거는 C가 하나입니다. 그렇죠? CHF3. C가 하나니까 안 돼. 이거는 C가 몇 개예요? 2개?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구조식으로 C가 2개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가 3개고 H 하나에다가 F가 2개짜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CF3에다가 CHF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뒤에 기본 구성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이론에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CHF에서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론이 가지고 있는 설계 농도는 설계 농도는 뭐냐? 바로 11.5%다. 이렇게 잡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론은 뭐가요? 보면 C가 하나, H가 하나, F는 3개다.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역산하면 C가 0였고 그다음에 H는 2개였고 그렇죠? F는 3개였다. 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HFC의 02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FC의 02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FC의 023이라는 이런 놈이 되겠죠. 소화약제 023이니까 HFC의 023이라는 소화약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C가 3개에다가 그렇죠? H가 하나고 F가 7개네. F가 7개. 그렇죠? 그러면 숫자로 역산하면 하나 빼주면 2. 그다음에 여기는 원래 2개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더해서 3 나온 거 이거는 빼줘서 나온 거 이거는 그대로 갔잖아. 그러면 2, 2, 7이 있죠. 아하! 이 놈은 HFC의 E7EA라는 놈의 화학식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바로 이 놈의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연습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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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